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를 2월에 졸업한 김소정입니다. 환경 분야 취업을 준비하면서 모든 회사의 지원 자격에 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는 글이 적혀있는 것을 본 후 기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 자격증 분야 중 가장 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4년 동안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수질 분야의 자격증인 수질환경기사 취득을 결심했습니다. 3수만에 세종합격을 하고 나니 취업으로 가는 길에 한걸음 더 나아간 기분이 들어 정말 기쁩니다. 필기는 기출문제에서 봤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열심히 준비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 필답형은 제가 너무 미흡하게 준비한 탓에 계산 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필답형 또한 열심히 준비했더라면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공부 스타일이 이론을 어느정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식이라서 이론 강의를 안강한 후에 이론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런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서 이론을 더 빨리 외울 수 있었고 이번 시험에서 합격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재에만 필기를 하고 오답노트도 교재에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언급하시고 넘어가셨던 이론은 파란색 펜으로 밑줄을 긋고 대부분의 필기는 파란 펜으로 작성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이론은 빨간색 펜으로 별표를 치고 필기를 했고 분홍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색상 차이로 이론을 정리했고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빨간 펜으로 수정하여 오답을 고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친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던 부분이고요.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별표를 치고 분홍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는 이런 식으로 틀린 부분을 빨간 펜으로 수정하여 오답을 체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암기법으로 중요 이론을 외웠고 그 외에 정말 안 외워지는 이론은 앞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필기시험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기 자격평 시험이 총인만 출제되면서 기본적인 실험기구 설명 강의랑 총인 실험 강의를 들으며 작업평을 준비했는데요. 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고 중간중간 팁들도 알려주셔서 시험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처음 OT 강의에서 고경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강의를 듣는 것은 돈을 투자하여 나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 1회차와 3회차를 혼자 준비하면서 두 번 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배우락 강의를 알았더라면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배우락의 도움을 받아 합격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경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수강생 김소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암기 팁들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신 강의들 덕분에 제가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수강생들의 합격을 위해 많이 교민하시는 게 마음으로 느껴져서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정말 힘이 되었고 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저도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과목이 5개나 되고 이론 양이 어마어마해서 처음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걱정도 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제 자신을 계속 의심했는데 고경미 교수님을 믿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많은 양의 이론이 점점 외워지고 있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기 필답형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더 완벽히 이론이 외워지게 될 겁니다. 작업형은 계속 자신이 실험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실험에서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기작업형 시험 날짜를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으로 운좋게 접수하게 되어 필기합격 후 실기시험까지 기간이 빠듯하지는 않았습니다. 실기시험은 날짜 접수까지가 시험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접수를 잘하는 게 합격이 유리한데 미리 사전 접수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질환경기사와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